25절에서 하나님이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는 그 다음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요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리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임이라 내가 퍼뜩든 생각이 지금 방금 썬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목마름에 해가라는 생수같은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병고추신 거 아닌데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라는 이 말씀은요 광야생활 내내를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임이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? 이 질문을 아시려면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마라라는 단어는 원래 미각을 단맛 할 때 썬맛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마라라는 단어는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이 고통이 원어로 보면 마라예요 마라 마음의 고통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룩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 이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? 저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마라라는 썬물과 그 고난의 3일 동안의 목마름을 가지고 무슨 교훈을 주기 원하셨을까?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깨달음 하나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 썬물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한 모금 더 쓰이지 않는 쓰레기통에 내던져야 되는 하숙에 들이 부어야 될 썬물 저 썬물을 모든 사람이 너무나 찾고 찾고 찾는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라 너희 내면의 썬물 끊임없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울분이 쏟아 나오는 너희 내면의 그 마라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다 치료해 주시겠다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물 한 잔 얻어먹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 물 한 잔을 가지고 찰나에 해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내면의 썬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너무 억울하고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우리 이 썬물이 올라온 우리 내면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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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